이게 복숭아 통장에서 오다가 다 얼어버렸잖아 그걸 어떤 사람이 한 박스로 선입하거나, 한 박스로 사서 사가지고 그걸 하나씩 따주면서 주는거야 이게 어떻게 됐냐 그냥 샤베트야, 샤베트 깨먹어야 돼요? 그냥 특별히 퍼먹어 아, 색깔 왜 또 블랑 달랐어 식당 그 단무지 한 박스, 그 한 통이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창고에 짱 박아놓고 겨울에 근무 끝나고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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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먹은 거 뽀글이? 해갖고 그거 몇 개 꺼내서 먹는데 이 단무지가 진짜 맛있더라 살 얼어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먹는 그 맛이지 몰래 숨겨놓고 먹는 그 맛이지 이거 아파 먹었지 들고 못 간다 과자로 해장하시는 것 같아 이거 딱 놀이밤새우깡 막힌 거 여기 저거 약을 딱 써서 한 장만 한 거야? 새우깡으로 해장해 이거 라면을 넣을게 새우깡 아니, 지금 뷰가 너무 좋은 거 있지? 이쪽에서 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엄배아, 너 여기 꼭 앉아있어 왜냐, 여기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야, 내가 봐라 이럴 때 앉자니 지금 호동 다 받아드리는데 가끔씩 돌아가 이게 지금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가끔씩 돌아앉아 이렇게 왔다 갔다 호동아, 들고 와 이번에 동영상 소스를 제공해 주겠어 놀러왔습니다 호동아, 들고 와 과일이 커가지고 아니, 당연히 저걸로 바꿔야지 호동아 프리먼트 어, 바꾸면 돼, 저거 크면 이리로 와 가져오세요 나 여기 앉게 정수만 나와도 되지 호동아, 고기 앵글 좋다 그쪽 근데 안티가 편한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띵게 어떻게 달춤에 띵게 앉아보자 안 때려나? 주사에게 들어가시려고요 아, 나 순마락이 빨까 봐 오 아, 나 좌식형으로 할까봐 가만있어, 방 좌식형? 아니 그럴까요, 그럼? 제주씨 여기 앉고 아니, 호석이, 제가 아, 있어요? 아, 나도 그냥 편하게 나 그냥 바닥에 앉을까 싶어서 지금 호차를 떨어버리는데 호석은 안걸로 떨어뜨려 조심해 저게, 저게, 저게 어, 위험하지 않을까? 신성아, 신발 너 누나꺼 신었잖아 일로 와 어, 대현이 정말 어, 우리 간디나 어, 이것봐, 아니다 아, 현이가 있어야 돼 어? 바닥에 너무 알려면 뭐한 것들 어디서 본 것 같아 미니멀 없을 때 오우 간식 나 거치워 아 이것도 사야되나? 이거 얼마지? 이거는 M 사이즈가 좀 크고 백패킹에는 좀 작은 게 있어요 사이즈가 아 오토 캠핑에 딱 요렇게 걸어놓으면 백패킹에 이거는 좀 커요 맞죠? 받은 거라면 이뷰 사이즈가 사진을 못 건져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너 선한테 앉아 몇 번 들고 다녔는데 마땅한 크지 않나 나는 원래 또 이런... 이런 게 편해 너무 내리나 아니 괜찮아요 드세요 식사깔부 빨리 먹어야 돼요 제가 딸기 좀 넣어요 응 나 젓가락 들고 와 아 부럽고 나냐 아 나 야르다 야르 하하하하 나 하하하하 야 이거 가짜 먹고 싶어 어 과자 어느 거 새우까? 그거 딱 놓고 먹어 다 넣을 거야 일단 젓가락 세게 안 가둬도 되겠다 하하하하 되게 어렵다 그냥 맛있는 거 두고 과자를 먹어 어 잠깐만 현희 니네 가족 좀 suspense 으퓷 으퓷 으 У 가면서 와줘요 으 어 으 감사합니다.